제롬 파워 연준 의장의 입에 글로벌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밤 미국 상하원에 출석을 해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 역시나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급 측면 안에서도 지수 측면 안에서도 변동성이 다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탄탄한 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에 집중해보자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또 잠시 후에 통신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한 부분, 어떤 부분일지 이슈 관련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있는 원전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원전 관련 기업들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코 원전 수주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다음 주에 발표될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 설비 용량은 1160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3배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을 786기가와트를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발주 예정 원전이 무려 257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출 5개 국가를 제외하고 수입 국가의 물량만 확인을 했을 때도 무려 141기에 신규 원전 증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음 주 체코 원전 4기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2025년과 6년, 7년 줄지어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만한 모멘텀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체코 원전 지금 2파전 양상입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국내 제품들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절반 정도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험이 더 많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연료 사이클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사용한 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 부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한다는 점은 동일했었지만 프랑스가 유럽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에서 상대적인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업체가 러시아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두산 애너빌리티 오늘 52조 신고가 돌파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 원전 기업들 지금이 고점일까요? 지금 앞으로의 위치는 어떻게 바뀔까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원전 기업들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원전 기업들 살리기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움직임, 이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요. 원전 관련 기업들 대표적인 5가지의 기업을 보더라도 질의한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K-원전 수주 낭보와 함께 다시금 날아갈 수 있을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섹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통신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통신 3사 2분기 실적도 무난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 제4사 이동통신사업자 관련해서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작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하던 3사의 경쟁 구도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어찌 보면 기존 3사에게는 호실적으로 호조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뿐만 아니라 지금 견조한 무선사업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중심의 5G 가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는 견조하게 흔들림 없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통신, 비통신사업 매출에 기여도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사업 부분 안에서도 성장세가 탄탄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기조 덕분인지 2분기 실적도 기존의 기조대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영업이익 통삽해서 1조 원은 시원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사업 부분의 성장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끌어올린 게 바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입니다. 7월 5일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살펴보니까 KT는 연초 대비 4%가량 상승하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통신주는 대표적인 배당주이기 때문에 배당 낙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보통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KT 기준으로는 상승을 했고 SK텔레폼도 유지하는 이런 지분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더 이상 통신주는 방어주의 역할이 아니라 통신주 그 기능으로서의 기대감이 더 기대가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도 비통신 부분인 AI 신사업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주의 방향성은 AI 신사업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각 통신 3사가 어떠한 부분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한 부분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AI 시대가 더 열릴 것이고 AI가 확대가 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활용도가 지금 증대됨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정말 계속해서 부각이 될 텐데요. 이러한 네트워크의 역할을 통신 3사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득합니다. 이에 통신 3사가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T는 한국형 AI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를 일찌감치 밝혔고요. 그래서 기존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 측에서도 AI 차세대 데이터 센터 공급 전략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람다와 슈퍼마이크로와 함께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한 상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 KT와 SK텔레콤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LG유플러스 역시나 AI 사업에 대한 구체화된 전략을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이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출에 통신 3사의 신성장 구조가 더 탄탄하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신주는 대표적으로 고배당 통신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밸류업 모멘텀까지 더해졌는데 AI 신성장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이번 실적뿐만 아니라 흐름을 계속 기대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통신주 주가와 함께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